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이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반년 만인데요. 이번 2차 발사 누리호는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을 오는 6월 15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기상 등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을 다음 달 16일에서 23일로 정했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 당일 두 차례 열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시간대는 지난 1차 때와 비슷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2차 발사에는 누리호의 성능검증위성이 탑재됩니다. 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에 실려 궤도에 진입한 뒤 분리되며 이후 2년간 지구 대기관측 데이터 수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초분광 카메라 지구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가 탑재됐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위성을 탑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세계 10번째 국가가 됩니다. 그동안 우주개발은 전쟁 등 군사 목적이 주였지만 최근 들어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까지 활용 영역이 확대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